다음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. 닉네임 아 대한민국님, 종목명 덕산 네오룩스 갖고 계시고요. 매수가 5만 6,100원에 70% 보유하고 계십니다. 진단 부탁드립니다.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. 오늘 종가 3만 9,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덕산 네오룩스 OLED 관련 종목인데요. 차트 봤을 때 10월 들어 반등한 흐름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매수가랑 갭이 좀 크십니다. 아마 올해 1월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. OLED 관련 사들이 최근 수요 감소로 주가가 부진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수의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데요. 특히 삼성전자가 LCD 대신 OLED 패널을 탑재하겠다고 하면서 공급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지금 갭이 좀 크시다 보니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OLED 소재의 업종이죠. OLED하고 LCD하고 차이점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정도입니다. LCD 같은 경우는 뒤에서 광원을 비춰주는 백라이트 유닛이 있다는 거. OLED는 자체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이 없다는 건데요. 그래서 공정상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. LCD 같은 경우는 증착을 하는데 무기물을 증착을 하고요. OLED 같은 경우는 증착하는데 그 증착이 유기물을 증착을 합니다. 그래서 화면에 반응 속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LCD보다는 OLED가 훨씬 빨라요. 우리 OLED 쪽 같은 경우는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. 우리 뭐 한참 가끔 가다가 되게 많이 좀 얘기들 하죠. VR, AR,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VR 기기를 이렇게 써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이걸 써보면 되게 어지러워요. 되게 어지럽고 막 그래서 좀 오래 쓰지를 못하는데 그게 이 LCD 패널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거하고 또 그거는 OLED 패널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. 그거하고 지금 또 통신 속도도 좀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컨텐츠가 작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VR 쪽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. 저는 이게 크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런 VR 쪽들 이런 쪽들도 굉장히 좀 많이 커진다라고 봅니다. 자 우리 그렇잖아요. 애들이 학생들이 가끔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. 컴퓨터 새로 사줘. 나 공부 못하겠어. 느려서.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안 사주고 안 되잖아요. 이 VR 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이런 걸 끼고 만약에 교육 방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VR 기기를 끼고 본다면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외에도 가장 이거하고 직결되는 게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직결될 텐데 게임 같은 경우도 그냥 모니터 보고 하느니 VR 기기를 끼고 하면 훨씬 더 실감이 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커져 갈 겁니다. 그렇다면 OLED 같은 경우는 2017년도, 18년도 그때 한번 1차로 굉장히 많이 컸었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좋다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꺼졌는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을 받았다. 덕산 네오륵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덕산 네오륵스는 10배까지는 아닌데 한 5배 넘게 올라왔었네요.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커 나갈 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또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뭐 그런 것들, 가전이나 이런 부분들이요.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다들 좀 팬데믹 때 많이 교체를 했어요. 교체를 해갖고 그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부분도 좀 내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 OLED 쪽 같은 경우도 좀 어떤 좋은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덕산 네오륵스를 좀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싸게 매수를 하셨는데요. 5만 6,100원이면 지금 한 20%, 한 30% 가까이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현재 상태에서 이걸 정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이 70%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답답한 모습이에요. 1봉상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좀 다 돌파를 하고 좀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주봉상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 바로 위에 60주의 평선이 누르고 있고요. 그 위에는 또 120주의 평선이 버티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다 좀 뚫고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만큼 빠질 만큼 또 빠졌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. 자, 이게 비중이 70%이니까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. 자, 뭐 반등 나오다가 보시면 한 4만 4천 원대 이쯤에서는 또 한 번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70%를 모두 다 들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한 4만 4천 원대 정도 좀 위에 선 정도요. 그쯤에서는 좀 정리를 하셨다가 이걸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70% 다 들고 가다가는 정말로 뭐 올랐다가 빠지고 그러면 진이 빠져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. 한 4만 4천 원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한 40%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. 나머지 30%만 좀 들고 가시고 그 40%를 매도한 거는 또 마찬가지 4만 원 아래에서 다시 잡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차츰 차츰 나눠서 좀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그리고 4만 4천 원 근처 정도에서 40% 정도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분은 좀 스킬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님의 덕산 네오륵스 비중이 일단은 높으셔가지고요. 계속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시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. 그래서 4만 4천 원 정도에서는 분할 매도 해주시고 그러면 생긴 현금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졌을 때 계단식으로 하락했을 때 사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이렇게 몇 차례 조금은 물타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.